러브 러브 예뻐요 지금 찍고 있나요? 잘 봤대요 공부 안 한 거 치고는 잘 봤어요 학교 아이들 기준으로는 진짜 굉장히 못 본 편에 속하죠 저는 만족합니다 예쁘다 잘 쪘어요 주민 주민하세요 자리 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드하우스 컨텐츠팀으로 입사한 이지효라고 하는데요 댄스레슨을 듣기 전인데 유빈이는 아까 언니랑 인사를 했는데 아직 채연이가 못했어요 채연이랑 다연 언니가 첫 만남하는 걸 제가 영상으로 찍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채연씨 안녕하세요 학교를 다녀오신 채연언니가 한살 언니인 다연언니를 만나는 어디 계신가요? 어디 계실 것 같아요? 보컬룸 한번 가보세요 일단 첫번째 방부터 두드려 볼게요 낙낙 다연언니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김승희 네 아 혜린인데? 실리 썼습니다 어디 계시지?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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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지네요 학교를 다녀왔는데 이렇게 만나서 학교를 다녀왔는데 아름다우시네요 언니 저보다 한살 언니 맞아요 언니 좋아 귀여워 잘 부탁드립니다 우와 안녕 컨텐츠 팀 이지훈 사라지겠습니다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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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엥 엥 왜있어 잠깐 아 잠시만 어 이거 해야지 스트레스를 안 해가지고요 어? 네. 앞으로도 다 해보겠습니다. 오우, 앞으로도 다 해보겠습니다. 아, 네. 우리 무사가 해주세요. 우리 무사가 해주세요. 카이게 선수. 카이게 선수! 아, 대박. 카이게 선수. 왜 이렇게 좋아? 왜 그래? 카이게 선수. 어떡하지? 아, 아프겠다. 아, 지금 왜 하래? 지금 제 몸이 막 빨아서 나간 느낌이 드는데. 언니 앞으로 샤워하고 나서 바로 이게 하면은 진짜. 어, 꿀팁이다. 근데 지금 너무 힘들어. 파이팅! 한 번만 둘게. 오케이, 안녕. 안녕하세요. 어, GSM 처음이야. 오우, 스쿱. 오우, 스쿱. 오우, 스쿱. 내 안 눌렀어요. 오우, 스쿱야 스쿱야. 스쿱야 스쿱. 안녕. 야, 오우, 스쿱. 야, 오우. 야, 오우. 아, 오우. 아, 오우. 아, 오우. 아, 오우. 내 사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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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방. 나, 나 많이 내려갔어? 완전 많이 내려갔어. 진짜? 나 진짜. 나 1년 남았어. 나 지금. 근데, 말할게 했는데, 제가 둘이 연애자에게 잘해요. 아, 그래? 무게때문에 내려봐봐요 바다로 보다가 보기 올려줄까요? 어? 지금 어떻게 올라가지? 잘할 거 같은데? 진짜.. 표정이 되게 편하네 잘해서요 진짜 될 거 같은데요 근데? 내 발 지우실 거 같은데? 왜 무섭게 해? 아니 천천히 천천히 할 거 같아 하나 둘 셋 괜찮아요? 어 괜찮아 하나 둘 셋 아니 근데 다리가 안 터지지 않아 아파 다리가 어디 돌아봐요 눈나요 저희 눈 다같이 맞이하는 거 처음 아니에요? 나가요 너무 좋아 눈을 많게 카운트 오르도 그러네 왜 대박이야 더 많이 온다 아까보다? 응 왜? 와 아니 똑같아 아니야 더 많이 와 눈이 쌓였으면 좋겠다 여러분 눈에 와요 눈에 와요 눈에 와요 눈에 와요 행복해 나 눈 먹는 거 너무 좋아 눈이 쌓여서 눈이 쌓여서 눈이 쌓여서 눈이 쌓여서 다들 되게 그렇게 힘들어하네 오케이 다들 브릿지 한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가현입니다 지하철인데 제가 지금 여권 사진을 찍으러 왔어요 여권을 만들어낸다고 하셔가지고 찍으러 왔는데 지금 제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너무 불어서 지금 이게 괜찮을까 모르겠는데 지금 계단에 파마하고 둘이 너무 아픈이에요 사진관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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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